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편안치과 김영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주 수술 시 유용한 치주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치주기구는 진단, 스케일링, 치근활택, 소파기구, 치면세마기구, 수술기구 등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페리온탈 엔도스콥이라고 해서 새로운 장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계략적인 치주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치주 수술 시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들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기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러, 프로브, 익스플로러 등이 있는데 특히 프로브는 제가 사용하는 UNC-15 프로브하고 구치부 2개 부위를 측정하기 위한 네이버스 프로브를 구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브 종류에 대해서는 예전 학부 때 치주학 또는 예방치유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UNC-15 프로브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마킹이 1, 2, 3, 4, 5, 6 해서 1mm 단위로 되어 있고 5mm 간격으로 검은색으로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편리하게 프로븡을 했을 때 6mm, 7mm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UNC-15 프로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네이버스 프로브는 사실 요즘은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3mm 간격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3mm, 6mm, 9mm 그래서 검은색, 그냥 업고 다시 검은색 되어 있는데 이게 구치부 2개 부위에 퍼케이션 어느 정도 본 로스가 있는지 측정할 때 편리하긴 한데 관리가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좀 구부러져 있는데 직원들이 세척을 하다 보면 이게 휘어서 거의 평평하게 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는 제 수술 세트에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븡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시고요. 보통 이런 프로븡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븡을 합니다. 이거는 케이스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정확한 항목을 나눠서 치아 동요도라든지 치은 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착 치은 이런 것까지 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버컬 쪽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디지털 쪽에 퍼케이션도 어느 정도 이완이 되어 있는지 다 측정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전문적인 치주 차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빙 데프스는 좀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이런 사진을 보면 26번 미디어 루트를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프로빙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감가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계속 안 좋고 붓기도 하고 해서 진단을 위해서 플랩을 제키면 이런 식으로 본누스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치석도 많이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4번, 25번, 27번 같은 경우는 크게 프로빙 데프스의 변화가 없는데 26번만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빙 데프스는 좀 더 꼼꼼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수술하기 전에, 인시전을 넣기 전에 다시 한 번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운딩이라고 하죠. 좀 더 세게 눌러서 어떻게 인시전을 할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기구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기구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크게 핸드 인스트루먼트하고 전동 기구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시크리니, 호우 스케일러니 이런 것들 주로 위생사들이 스케일링할 때 많이 사용하고 전동 기구 중에서는 피에조 일렉트릭이나 마그네토 스트릭티브 방식이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피에조 일렉트릭 방식의 세텔렉트 사에서 나온 P5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측 제일 위에 보시는 전치부에 사용하는 이런 팁이나 구치부용으로 나온 미지오 디지털이 나온 H4R, 4L 이런 것들을 팁을 교환을 해서 수술 시에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리온탈 엔도스코비인데 제일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전형적인 측은 활택기구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레이식 큐렛이 있겠고요. 이거는 근심면, 원심면 나눠져 있는 에어레오 스페시픽한 기구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술 시에는 사실 유용한데요. 유니버설 방식으로 양쪽 면 다 쓰는 근심면하고 원심면 나를 다 쓰는 콜럼비아 큐렛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술 세트에 구비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면 세마 기구는 보통 미생사 선생님들이 스케일링하고 치아의 거친면을 제거한다든가 해서 러버컵이나 브리슬 브러쉬 등이 있겠고 예전에 한때 스테인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 파우더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기구들이 있었는데 노즐이 막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구들 간략하게 있고 최근에 페리온테 엔도스컵이라고 해서 기구 끝에 작은 내시경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치근면을 따라가면서 이건 환자 입에 시술하는 장면이고요. 치근면에 보면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스케일링이나 루트 플래닝 숫가상 이런 장비를 구비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런 장비도 비외과적 환자들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비외과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치운 연하, 치석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도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수술 기구들이 있는데 보통은 70년대, 80년대 그때 다 개발되고 만들어진 기구들이고요. 유명한 치주학자들 이름을 딴 기구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죠. 커클랜드 나이프라든가 오버나이프 그다음에 보비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판막 거상용으로 사용되는 골드만 팍스 이런 엘리베이터들도 있겠고 골 채취용으로 오셴맨 치즐들이라든가 로드 백액션 치즐들 그다음에 본을 좀 성형하는 슈루거 앤 슈가만 파일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봉합용 이런 기구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술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유용한 기구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술 세트입니다. 일단 수술 세트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카세트에 담아서 사용을 하면 보관하기도 좋고 기구 잃어버리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없기 때문에 카세트 사용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보통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고 예전에 학부 때 보면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일 아까 말씀드린 진단용 기구들이 있겠죠. 미러나 블레이드, 미러 프로브 등이 있겠고 그다음에 수술 과정을 생각해보면 절개를 하기 때문에 절개에 해당되는 기구들 그다음에 판막을 거상해야 되기 때문에 판막을 거상하는 기구들 판막을 거상하고 여러 유가 조직들 제거를 염증성 조직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제거용 기구도 놓고 그다음에 골도 좀 다듬고 본 그래프트를 할 경우에는 또 채취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 제거나 골색제나 이런 기구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멀티플로 사용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꼭 어떤 게 조직 제거용 기구고 어떤 게 치조골 삭제 기구고 이렇게까지는 구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체어에 달려있는 EMS 스케일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수술 시에는 따로 포터블루 이런 P5 같은 전동 기구를 갖춰놓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치부에 사용되는 모양이고요 날이 조금씩 근심면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부분들은 구치부에서 치윤연화 치석 제거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수술 기구에 대한 유용한 치주 기구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가 치주 수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치주 수술은 일단 절개를 하고 판막을 거상을 하고 안 좋은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봉그래프트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그냥 염증성 조직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봉합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절개하고 봉합하는 부분인데요 제일 밀가지 수술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부위죠 상악 구치부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시야 확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편하게 해볼 수 있는 부위가 되겠고요 이런 부위에 인시전 넣기는 쉬운데 치열을 매우 고르지 못하거나 도중에 치아가 하나 없다든가 또는 이렇게 설축으로 많이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서 설축으로 많이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얘는 인시전 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융기가 있는 토러스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또 치아도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고 이런 데서는 인시전 넣기도 쉽지가 않고 골융기가 있기 때문에 판막 거상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구보다는 좀 더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을 하면 수술 시간도 짧아질 수 있고 때문에 훨씬 더 수술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라켓이 붙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시전 주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앞에 전치부 같은 경우에 소구치 같은 부위 디스탈에서 버컬로 넘어가는 라일 앵글 부위에서 15번으로 인시전을 줄 때 15번 블레이드의 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당심을 하면 플랩이 찢어지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블레이드 말고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층 판막을 위한 절개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부분층 판막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크라운 랭스닝이나 랭스닝 프로시저인데 전층에서 부분층으로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구를 사용해야 되겠고 수처도 페레오스테일 수처 등을 통해서 이렇게 에이펙스 쪽으로 어드밴스 시켜서 다시 수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하고 봉합이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하는 경우 루트 커버리지를 위해서 도넛 사이트도 있겠고 우리가 루트 커버리지를 위한 리시피언트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봉합을 잘 해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절개나 봉합이 되어야지 얇은 폭에서도 그래프트도 하고 플랩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벌어지지 않게끔 봉합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술자의 술식도 좋아야 되겠지만 좋은 기구나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절개와 관련된 기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블레이드 교체식 절개 기구인데 보통 15번이나 12번을 사용하겠고요 좀 더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하시는 또는 심미수술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2B라든가 15C번같이 작은 15번에서 조금 작게 나온 15C가 있겠고 그다음에 12번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날이 있는 이런 12D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겠는데 이건 제가 사용하는 보통 블레이드고요 저는 15C나 12B번 같은 블레이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12번이고요 어떤 데서는 12B라고 하고 또는 12D라고도 하는데 양쪽 더블 사이드로 되어 있는 더블 사이드 커팅 엣지가 있는 12D라든가 이거보다 조금 작은 15C를 사용하는데 저는 그 대신에 다른 핸드 인스트루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지백토미 나이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커클랜드 나이프가 있겠고요 약간 넓적한 부분에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기구들 그다음에 오반나이프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오반나이프인데 이런 기구들은 보조적으로 15번이나 12번으로 1차 절개를 하고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면 인시전을 되게 절개를 되게 예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버티컬 인시전을 잘 넣지는 않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수처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스카도 생길 수가 있겠고 여러가지 이유로 가능하면 수평절개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시전을 넣을 경우에 15번 블레이드로 따라서 넣을 경우에 이 라인 앵글 각이 치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싹 할 때 이쪽으로 삐끗하면서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때 아까 보셨던 오반나이프 같은 것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인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긴 기구인데요 골드만 팍스 11번, 위에 게 11번이고요 조금 더 꺾여있는 9번 같은 것들이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구인데요 실제로 활용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최후방 대구치의 디지털 부분에 최대 풍륜 부 밑으로 지나가는 여기도 전층 팍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 끝이 본에 닿아야 되겠죠 그럴 때 사실 12번이나 15번 같은 경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잘 휘기도 하고요 몇 번 닿으면 무뎌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폭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들어가고 1차적으로 블레이드로 절개를 한 다음에 다시 꽉꽉 눌러서 골드만 팍스나 오반나이프 등으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주면 전층 팍막을 형성할 때 플랩을 거상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골드만 팍스 9번 사용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끝까지 넣어야지 팍막 거상이 쉬운데 일반적인 15번이나 12번 블레이드로는 좀 힘들고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비록 치주 수술이지만 임플란트 수술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에 디지털 맥지로 포켓 덱스를 줄여주는 인시전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상악에서는 주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정도로 하고 하악에서의 디지털 맥지는 삼각형 맥지 형태로 따주는데 이렇게 넣을 때 우리가 15번으로 한다면 제일 최후방 27번 크레스트 쪽에 딱 붙어있는 부분에서는 날이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고 이렇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끝에 조금 연조직이 남고 그러면 판막을 거상할 때 저항감 때문에 쉽게 열려지지 않는데 이런 기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골드만 팍스 7번 핸드 인스트루먼트인데 커클랜드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둥급니다 커클랜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끝이 조금 뾰족한 반면에 그래서 인터덴탈 진지바 쪽을 커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 골드만 팍스 7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한데 주로 이렇게 넓은 부위에 수평 절개를 할 때 크레스트 인시전을 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꼭 치즈 수술은 아니지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든 뭘 하시든 인시전을 할 때 이렇게 발치아가 어느 정도 흔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옆 여기 가리키는 부분 여기와 같은 선상에 그 본이 있지는 않고 조금 내려가 있을 거고 이쪽 부분은 그래뉴티슈들이 많이 돼 있어서 15번 블레드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절개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끝까지 15번 블레이드가 본에 컨택은 안 되고 이렇게 보통 약간 이런 조금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막을 거상할 때 플랩이 붙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데는 힘으로 억지로 밀면서 하게 되는데 15번 블레이드를 한번 사용하시고 이렇게 골드론 파크스 7번 핸드 인스트루먼트로 다시 넣은 상태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끝이 좀 라운드하기 때문에 본하고의 컨택도 굉장히 좋고 붙어있는 그런 연조조직들도 다 끊어낼 수 있어서 쉽게 판막을 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직 제거나 그레네 티슈 제거나 골 삭제용 기구로 사용되는 기구인데 13KTG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끌처럼 생겨서 잡아당길 수 있게 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평평하게 미는 형태로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직 제거나 이렇게 당기면서 풀 액션으로 조직 제거나 약간은 밀어서 골 삭제나 또는 골 성형을 하는 데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양쪽에 다 당기는 끌어서 제거하는 로드백 액션 치즈라는 것인데 요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근심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한쪽은 원시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방향성이 있고요 그래서 13KTG하고 요 로드백 액션 치즐에 끌쳐 생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요건 로드백 액션 치즈로 끝이 이제 방향성이 있어서 미지얼 부분인 미지얼 부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거는 유니버설 방향으로 모든 방향에 쓸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는 자신의 수술 패턴을 잘 보시면 나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기구를 여러 번 교체해 가면서 꼼꼼하게 하는 타입이 아니라면 그냥 13KTG 정도도 괜찮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제거를 하고 싶다면 로드백 액션 치즈를 추가로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렇게 로드백 액션 치즈로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요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그레이식 큐렛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수술하지 않더라도 비외과적 처치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큐렛이라고 해서 큐렛으로 제거를 해도 되는데 요런 기구들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쉽게 하실 수 있고 수술 시간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KTG의 예인데요 이렇게 조직 제거나 골 삭제 이런 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요렇게 판막을 거상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기나 이런 구개축구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판막에서는 요런 걸로 이렇게 제끼면서 판막 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니면 이제 P24G 같은 걸로 이렇게 밀기도 하는데 방향이 안 나올 때는 요렇게 하는 걸로 당겨서 판막 거상을 하는 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막 거상용 도구들입니다 뭐 다섯 개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부저가 개발한 부저 엘리베이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게 예전에 이제 많이 쓰셨을 텐데요 프리어라고 해서 전천으로 다 쓰이는 판막 거상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예전에 상악동 거상할 때 지금처럼 좋은 기구들이 없을 때는 요 기구 하나로 측방 접근을 해서 상악동 막도 거상시키고 매우 전천으로 다 사용되는 그런 엘리베이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많이 쓰는 프리처드라고 해서 PPR 3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리처드 엘리베이터 끝이 좀 넓적하고요 요쪽 위쪽으로 가면 아래쪽은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프리처드의 P24G라고 해서 조금 작게 나온 이 페리오스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쓰는 엘리베이터고요 알렌 뭐 P9A라고 하는 제일 밑에 부분 요기 안에 이제 구멍도 뚫려 있는 요런 엘리베이터들이 있는데요 뭐 프리어든 프리처드든 프리처든 뭐 P24G든 요런 거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P24G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좋아 보통 일반적으로는 판막 거상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인터덴탈 부분을 요렇게 살짝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따주고요 그 다음에 뭐 둥근 부분으로 쫙 하면 거상이 굉장히 쉽습니다 판막 거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둥근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면 크게 힘 안 주고 이렇게 거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골 성형에 쓰이는 슈가만 파일이 되겠는데 보통은 이제 당기는 방향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데 그거는 침이 들어가면 뭐 밀어서도 뭐 삭제를 하셔도 되고 잠겨 사용을 하셔도 되고 큰 상관없어 보이고요 번호에 따라서 뭐 커팅 엣지가 다 있는 부분 요걸 360도로 보았을 때 여기서 볼게요 전체가 다 360도 원통으로 봤을 때 다 커팅 엣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두 면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요 3S, 4S 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쪽 면만 요렇게 커팅 엣지가 없고요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커팅 엣지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골을 다듬거나 뭐 할 때 사용 또는 연조직 제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거는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뭐 치간 부위에 사용을 하거나 퍼케이션 부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게 뭐 연조직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뭐 골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맞다갔다 하기 때문에 딱히 요 기구가 뭐 뭐 골 성형 골 삭제용 기구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는 인상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런 기구 이렇게 해서 내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리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기구를 알아서 그리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골 채취를 할 때 사용되는 오셴빈 치즈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크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이렇게 날이 있어서 두 개의 쌍으로 이렇게 구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절개하고 봉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뭐 연쇄 때 핸존 코스 같은 걸 보면 사실은 뭐 기구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보통 핀셋을 잡고서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요렇게 끝에 뾰족하게 나와있는 티스가 있는 요런 그 티슈 플라이어나 티슈 포셉이나 또는 티슈는 없더라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서레이팅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해야 잡을 때 티슈 조직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잘 봉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하는 그 티슈 플라이어고요 티스가 있는 걸 저는 사용합니다 이게 티스가 그 면이 좀 거친 면 있는 부분이랑 이렇게 티스 있는 거랑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서레이팅 되어 있는 그런 티슈 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렇게 서레이팅 된 부분이 무뎌지면 사실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티스가 있는 부분들은 티스가 조금 이렇게 무뎌지더라도 조직을 미끄러지지 않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용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니들 홀더인데 이렇게 니들 홀더에 이렇게 격자 이렇게 막 거칠게 되어 있는 부분이 티슈 플라이어에도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싼 제품을 사용하면 저 부분이 너무 매끈해져서 실이 좀 미끄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의 특성들은 몇 개를 써보시고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할 때는 이렇게 잘 잡고서 티스 있는 티슈 포셉을 가지고 이렇게 플랩을 잘 잡고요 이렇게 자입을 하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 번에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한 번 하고 다시 또 한 번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버팅 때문에 그런데 이버팅은 말 그대로 이 윗부분을 좀 볼록하게 해서 볼록하게 되도록 꿰매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를 한 번에 넣게 되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수처가 돼도 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보통은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창상 치유가 좀 예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 안 하고 위에 같은 방법이 되도록 수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닝 스톤인데 지난번에 고영균 교수님께서 기구 샤프닝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번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기구의 샤프닝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수술 시간 단축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치주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중에서 수술 기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사용하는 기구들이나 실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술 시 여러 단계 중에서는 절개하고 봉합이 중요하고 그래서 절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술 기구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판막 거상용으로 제가 많이 쓰는 P24G 이거는 굉장히 만능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이식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 티타늄 메쉬를 스크류로 고정을 하는데 이런 거 풀 때도 사실은 약간 둥근 부분으로 끝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스크류 빼낼 때도 임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만능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구고 그 다음에 약간 꺾여있는 구치부 디지털 웨지라든가 그런 거 보조적으로 임시전을 넣을 때 골드만 팍스 9번이나 11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액션 치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용하게 조직 제거나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또는 판막 거상 제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는 체어에 달려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포터블 형식의 세털렉 P5 같은 것이 치주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구 샤프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치주 수술이든 임플란트 수술이든 성공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도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수술 성향 또 패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기구들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로 구비를 하셔서 수술하시면 수술 시간 단축도 되고 굉장히 즐겁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치주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치주 수술의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voila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